전군구국동제 12개 장려갑니다. 일파만파가 진행하는 태극기 집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너 김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소! 오늘은 조금 시원해졌는데 8월 15일날 정말 더웠습니다. 그때 여기를 가득 내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수열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연사들의 대부분을 석박사, 대학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20살밖에 안되고 30살밖에 안된 젊은 대학생, 석사, 박사 이런 젊은 우리의 아저씨딸들이 여기에서 메시지를 날릴 때 여러분 엄청난 충격입니다. 우리 나이 먹은 석박사님들도 참 훌륭하시고 여기 깃발 들고 계신 육사, 삼사관학교 장교님들 여러분들 어떻게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계신 분들 그 무거운 깃발 들고 얼굴이 시커멓게 끓으신 분들이 여러분 최하 대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셔야 됩니다. 장군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데는 계급의 보호함과 지위의 급부가 상관이 없습니다. 저분들이 옛날에는 수많은 병력을 호령하는 우리나라의 간선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목숨 걸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는 예봉이 필요합니다. 날카로운 참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여러분 가장 강력한 참끝을 가지고 있는 나이는 20대, 30대입니다. 역시 우리 여기 동아맨 서점 집회에 나왔던 서채원 양 같은 20대 박사 그죠? 그 다음에 또 김은구 같은 30대 초반 박사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스타일박사, 무슨 박사 다 젊은이들입니다. 걔들이 여기 와서 연설 5분, 10분 하게 되면요 바로 2만명, 3만명 우리 서채원 양 같은 경우에는 50만명 박사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5분 얘기했지만 그게 50만명이 강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피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 중에 애국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데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키워서 이 나라의 목소리로 만들고 이 나라의 교육자로 만들고 이 나라의 선생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북주사파 전교조와 민노총이 이 나라를 빨갱이 사상을 주입해서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애국, 젊은, 학사, 석사, 박사들 이 자리에서 스타로 만들어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더 그들이 대한민국의 젊은 세탁들을 가리킬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여기 나와있는 영호방송, 공주로방송 또 우리 이 선생님은 전문적으로 또 하시는 분인데 방송 장비보다 벌써 달라요. 이런 많은 방송들이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전파를 날리고 있습니다. 저도 데이너인이라는 유튜브 방송 채널을 만들어서 열심히 방송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물론 제가 여기 와서 헌금 되는 사람인지 여기서 공급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헌금 한 번 갖다 주세요. 저는 헌금 좀 하겠습니다. 매주 하지만 여러분 작은 힘을 도와줘야 그것이 바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기에 돈을 내고 이 지폐를 열심히 밀어주는 하나의 바퀴에 불과하지만 저는 매주 제가 이 동영상을 연사별로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뿌립니다. 예를 들어 서채원 박사 만드는 거 제가 뿌리면 지금부터 한 5, 60만 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 김은구 박사 그 사람이 한 것도 몇십만 명 왔어요. 이번에 그 축하인 서울대 수학과 박사 쪽에는 어제 그저께 여기서 걔가 한 것도 벌써 몇만 명 넘어갑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한 연설이 한 번 공중에 메아리 치는 파도가 아니고 영원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가슴 속에 파고드는 강력한 예동이 되고 창끝이 될 수 있도록 화살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짧게 5분짜리 방송으로 만들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연어방송 봉준우 방송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데이너기인 엄마방송 이런 방송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만 명 넘는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애국 우파 방송이 여러분 2천 개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개대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천 명의 유튜브가 만 명 이상의 시청객을 가지고 전국에 그리고 해외의 동포들에게 메시지를 날리는데 옛날에는 이것이 방송만 봤습니다. 방송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100%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방송에 식상한 이 깨어있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다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진실을 편집하지 않아요. 그대로 찍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개대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5200만 백성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유튜브를 본 것이 이미 통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죠. 제가 상고를 나왔어요. 그때 가장 인기인원 직원이 뭔지 아세요? 타이피스트였어요. 타이피스트 상고 나와서 타이피스트가 되면 최고입니다. 더 인기 있는 거는 텔렉스 타이피스트 텔렉스 타이피스트가 최고인기였어요. 거기에 취직하면 그 당시 돈으로 10만원 넘는 공급을 받았어요. 그 당시 은행원 돈을 공급이 5만원 이 정도 받을 때 텔렉스 타이피스트가 되면 12만원씩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복구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타이피스트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어요. 자 지금 보세요. 시청자가 없으면 꽝입니다. KBS 뉴스 1%대로 떨어진 거 아십니까? KBS는 KBS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KBS라고 부르지 마세요. 개들이 보는 개비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승기를 잡았습니다. 국민의 개돼지의 눈과 귀를 상의치고 있는 저 악마 방송을 때려보실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개인 방송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부터 42년 전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판문전 공동 경비구역에 엄청 큰 미루나무가 북측 초소로에 관측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삼초소가 거의 가여가지고 경비가 안 돼요. 삼초소 우리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판문전을 미군이 시킬 때입니다. 그래서 미군 경비 경비 조사장 마크 보나파스 대위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미루나무 가지를 자르기 위해서 병력을 데리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거기 소대장 하던 마크 레빈 중인 그 두 사람 장교와 병력이 들어가서 나무를 자르는데 국개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개군이 와서 보나파스 대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끼로 찍어주긴 사건에 8.18 도끼만의 사건 정확하게 오늘입니다. 42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마크 보나파스 대위하고 그 내빈 중의를 위해서 잠깐 공룡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나파스 대위는 한국의 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사흘 후면 미국으로 귀국하는데 사흘 남겨놓고 나서 그렇게 국개군에게 붕기로 맞아서 수비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69년도에 크로이블루어를 납치했습니다. 그래서 전개위까지 갔지만 미국이 양평을 받았어요. 또 2년 후에 69년도에는 동해사에 있던 미국 정보정찰기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전쟁이 위까지 갔어요. 계속 두 번 빌렸죠. 그 다음에 1976년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오늘 미군 장교 두 사람이 공기에 맞아두는 시내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기 미군 주한미군 사령관은 일본에 가 있었는데 너무 급해서 어떻게 하지 아세요? 전투기 뒷자서에 타고 즉시 우리나라로 인지 부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 남쪽에 있는 미국 기지에서 F-111 핵무기를 투달할 수 있는 F-111을 끌고 오고 이 실확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잠수학 핵 핵 핵 항공구 압이 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병력 군대 어마어마하게 집전했어요. 그래서 판문점 상공에는 7대의 보장 헬기 그 당시 아파트가 없었죠? 보장 헬기 7대가 떠있고 그 다음에 또 군수지원 헬기 20대 총 27대 헬기가 이미 졸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기다가 계실 겁니다. 그때 투입되셨던 특전사 용사들이 저는 그때 군대를 안 갔어요.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때 여러분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었는지 아시죠? 우리 특전사 64명의 용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미나무를 제거하는 작전을 도와주는데 총을 안가지 들어가게 되어있지만 총하고 무기와 침탄 그 다음에 크레오와 다 가지 들어가갔고요. 완전히 북대군 초선 3개를 완전히 박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북대군은 초선에서 다 도망갔어요. 미국은 여차하면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개선과 연백평화를 완전히 뺏겠다는 작전계획을 가지고 동해에는 실험대가 있고 동중에는 핵무기를 통과할 수 있는 에코백식집이 열대껏 있고 그 다음에 동중에는 항공지원단 스무대의 헬프기와 공격행위 위기용 대가 떠있는 상황이 작전이 진행되는데 우리 공수 1, 공수여단 특전 64명 들어가서 그 일대를 아주 숯밭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기를 달했어요. 사실은 전쟁이 나서 완전히 북한을 숯밭으로 만들라 그랬는데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 우리나라는 중앙학공업이 그때 엄청 발전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천기계공고 부산기계공고 포항기계공고 창원기계공고 엄청 공업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10년 20년이면 우리가 완전히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데 이 참에 전쟁이 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전쟁이 안 나게 부드럽게 넘어가기를 바라는데 그 빛글런 우리 특전용사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0수 여단장을 했던 박희들 장군이 그때 별 한 개 완사를 달고 지휘할 텐데 64명을 집어넣는데 비무장으로 들어가 일이 있지만 실제는 다 우승에 기완단총을 다 갖추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확실하게 거복을 했지만 국대군 병사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대군 소속 세 개를 완벽히 때려부셔버리고 그때부터 옛날에는 판문점 전체가 공농용기부여 있어요. 남쪽 북쪽이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후에 다 깔아가지고 세멘트보다 10대치 다 병을 만들어서 문재인이가 추워할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셨죠? 고 세멘트 줄이 그때 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미연합대책을 하다 보니 이게 어려워요. 2군하고 1군하고 1군하고 1군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818 동기만행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전쟁이 안 되겠다.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때 오히려 한미연합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북한이 도발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세택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어렵고 피라는 눈물 속에도 오히려 우리를 더 지켜주시고 더 강화시켜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0년, 70년 동안 미혹이 우리나라 단위의 50%를 담당해뒀습니다. 우리는 단위비 50%도 아직 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기계공단을 만들고 석유화공단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밥도 못 먹던 대한민국을 미국이 현실적으로 현차로 지원해서 또 국가 당위를 50% 이상 지원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놨더니 이 전국 자빨들은 뭐라 하십니까? 미군이 철수하고 미군이 나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가 미국의 신민지라고 저 빨리 애들이 얘기하는데 신민지는요 물건을 강내해야 됩니다. 신민지가 뭐하러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신민지를 하는데 그럼 미국이 물건을 강내해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가 미국의 물건을 더 많이 사준 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일방적으로 미국에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을 더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과 10여 년 20여 년 까지만 들어서요 우리의 물건 전체 다 이상을 기울이 탑니다. 그런 나라야 은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배신하는 자들은 뭡니까? 바로 개돼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배인을 지배 키우는 개도 주인한테 얼마나 꼬리치면서 주인을 잘 지켜드립니다. 저 빨갱이들은 개돼지만 합니까? 못합니까? 개를 함부로 하지 마시죠. 빨갱이 새끼들은 개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갱이들은 개를 욕할 자격도 없는 돼지만도 못한 쓰레기들 여러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빨갱이는 쓰레기나 배신자 악마다 악마다 사탕이다 살인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매주여기 모여가지고 열심히 이 종국 좌파를 차선에 들어서 모이는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든다 힘듭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넘어야지만 가난한 땅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리고성원 일곱바퀴 돌으랍니다. 그런데 배고프 힘들어 이산들이 돌라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두 바퀴 돌았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도는데도 배고파 죽을 지겠는데 여리고성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때의 마지막으로 한 바퀴를 더 돕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지진으로 이루어졌는지 거기선 벼락이 있었는지 저도 모르지만 분명히 역사에 여리고성원 그냥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태극기 앨범 운명의 집회도 권없이 권없이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을 겁니까 없을 겁니까 여러분 반드시 저 강들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전쟁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배치 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기판의 악마들의 반이 시작될 것이 바로 JTBC의 손덕희란 거짓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악마기업 악마기업 제가 방송을 해야된 것 시리즈로 뿌리고 있습니다만 제일 시발점의 악마는 뭡니까 JTBC 중앙일보입니다. 여러분 JTBC 중앙일보를 신청하는 사람은 나는 내국도다 이렇게 전화한 건데 JTBC 중앙일보 보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JTBC 중앙일보에다가 광고되는 물건 사도 똑같이 내국 놈이다 여러분 JTBC 중앙일보에 광고나가는 물건도 불매야 되며 그 악마들의 방송과 시집으로는 절대로 거부합시다. 자 여러분 또 기빠지는 얘기지만 이렇게 기름이 빠질수록 국민은 더 열이 같습니다. 오늘도 잘 된 거죠. 김정수 기법 거부 이 김일성 자손 맡고 자른한 저 법조 사무직 종국 주사 법조 사주 분들이 만행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슈퍼 포스트가 나와가지고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모든 판결을 전부다 집어넣어버리면요 사건 집어넣으면 19만의 결과가 딱 나옵니다. 어 너 3년 진영 바로 나와요 여러분 보시죠 앞으로는 제일 바로 나와요 여러분 보시죠 앞으로는 제일 먼저 없어질 지역이 지금 없어진 게 타이피스 타이피스도 없어졌죠 앞으로 제일 먼저 없어질 직종 중에 하나가 법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빨개니 시름만 맞는 법관 있으면 되겠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법관이 제일 먼저 없어질 겁니다 또한 여러분 보셨죠 지금 이제 점점 국민들이 하루 2시간 이상씩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까 KBS MBC SBS JBC NBN 이런 좌파 채널들은 다 망할 것이네요 조중동같이 거짓말 맡게 되는 이 신분 또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김경수 그 두 킹만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사기단이 20개 어떤 사람은 200개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기단체가 또 있습니다 김경수 두 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기단체가 있습니다 요것들이 어디에 왔습니다 네이버에 와서 조작을 했죠 네이버에 와서 조작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와서 조작을 했는데 네이버가 도와줬겠습니까 안 도와줬겠습니까 전 100%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루킹 간첩단을 도와준 네이버를 절대로 이용하지 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 간첩단 브루킹 간첩단 도와준 인간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네이버 사용하지 마시고 구글과 다음으로 검색해도 다 됩니다 절대로 네이버 검색하지 맙시다 또 하나 있죠 우리나라에 좌파 영화는 좌파 영화 뭐 태어끼 희망들 시날리며 동막골 뭐 사기친 놈들 사기 영화는 사기 영화는 다 좌파 영화 빨갱 영화는 다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의 사상을 오염시킨 CJ 엔터테인먼트 CJ 구로 이 자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CJ에서 나오는 간장이든 설탕이든 소금이든 뭐 조미료든 백선 햄이든 CJ에서 나오는 모든 거를 여러분 거봅시다 오늘 오다 보니까 올리브영이라는 데가 있어요 편의점입니다 고급형이고 그것들도 CJ 꺼입니다 우리는 CJ 족속들이 만드는 어떤 물건과 스타디스 이용하지 맙시다 또 있습니다 4기 탄핵 3월 10일 4기 탄핵의 날 여러분 그날이 잔치 날이냐 그래서 샘표 회장이런 놈이 그날 자기네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한테 전부 다 잔치국수를 돌렸어요. 이 악마기업 샘표 우리가 이용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참 나쁜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저 악마 종목주사파 집단도 북한놈들이 쳐내려올 때 우리의 기관시설을 때리고 있어가지고 북한놈을 도와주자는 이석계 이 악마같은 자식을 깜빡에 지금 8년째 8년형 받고 있는데 2년 복역했는데 전옥을 꺼내야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돈을 대고 활동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빨리 되기죠 누굽니까 풀무원입니다 풀무원 요자들이 돈을 대하고 이석계 해방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풀무원 풍나물 굴무원 두부 사망하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 더 있는데 기억나세요 제일 악마죠 제일 악마 우리 천안한 47 용사를 학살을 도산한 악마 김영철이 이 악마같은 놈을 3천만원짜리 방에 호텔에 황제 대접해서 채워진 놈 누굽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워커힐 호텔은 대한민국 최고 호텔입니다 워커힐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습니까 미교때 우리 미군 대장으로 와서 국제군과 중국군과 목숨 맞춰 싸우다가 전산 워커 장군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워커힐이라는 호텔을 만들었다가 지금 SK 채세월이가 산는데 그 호텔에서 김영철이 살인마를 3천만원짜리 방에 제워줬다는데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국시민은 무슨 수를 써지라도 SK 핸드폰 해약해야 됩니다 KT로 바꾸면 돼요 LG로 바꾸면 됩니다 왜 악마기업 SK를 우리가 써줘야 됩니까 SK 주유소 우리가 사용해줘야 됩니까 악마기업은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끝내 이 불매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악마 정치인들의 뒤에는 악마 정치인들을 도와주는 악마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이버요 JTBC 주황일보요 CJ요 풀무원이요 센터요 SK그룹입니다 이 악마들은 우리가 반드시 응징합시다 불매합시다 불매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이 자들 응징하고 불매해야 저 악마들이 더 이상 놀 공간이 없어지고 활동할 공간이 없어지는 자연히 악마 빨갱이 정치인들은 죽어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어져 버리기까지 나갑시다 싸우자 이기자 우리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소비를 해야 되는데 현명하고 지혜롭고 공중하고 올바른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악마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그 악마 기업에 기생하는 악마 정치인은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힘을 합쳐주시겠습니까 악마 기업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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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오늘 사실은 우리 사흘 전에 8일 행사를 하느라고 참 지쳤지 않습니까 아 병이 나신 분도 있더라고 내가 대구에서 10명을 불려 올렸는데 그분들 중에 2명이 병이 났어요 이 먼 여정에 청와대 우리 동문 앞에 가서 전투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때 비를 쫄딱 맞고 또 차가운 전차를 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기가 들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는 진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기가 무서운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전철 타실 때는 바짝 많은 상태에서 타셔야지 젖은 상태에서 타시면 당겨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쉼 없이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보시죠 여기 옆에 3,4관학교 우리 선후배 장교님들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저분들이 최하 대령입니다 저분들이 진짜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장교님들 감사합니다 박수 자 그리고 각종 단체 우리 1파 1파는 군인 가족들 또 여성분들이 추가된 봉사단체입니다 이분들이 진짜 자기 눈 써가면서 새벽부터 음식장만 하고 저 멀리서 와서 이렇게 희생 봉사를 하는데 우리 희생 봉사는 1파 1파 가족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다 자원으로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차도 우리가 할부로 구입한 거라 매월 돈이 나가야 되고요 이런 모든 시설 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직장을 때리친 사람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매번 작은 금액이라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도와야지 누가 돕습니까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게 아주 짧은가요 하늘은 돕는 자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를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위브로만 립서비스만 하면 뭐가 바뀝니까 우리가 나와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8월 15일날 청와대 동문회에서 보셨죠 저 문재양이 이 땅이 탈중으로 벼벌쳤어요 탈중으로 제가 다 동영상 찍어서 올렸으니까 보세요 청와대 동문치문 나옵니다 제일 앞에 외곽두래에 우리를 진치고 있어 우리를 뒤에서 압박하는 게 외곽두래입니다 그 다음에 측면부대가 또 있어요 옆에서 쌌죠 4줄씩 200줄 200줄 400줄을 쌌어요 그 다음에 앞에 20정식 20줄을 쌌습니다 앞에 그 다음에 뒤에 철분 철분 아세요 철분 400줄을 쌌어요 그 다음에 앞에 20정식 20줄을 쌌습니다 앞에 그 다음에 뒤에 철분 철분 아세요 철분 철판으로 문을 만들어가지고요 그거 쫙 연결했더라고요 철벽을 쳤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비부대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정문이 있고요 정문 안에 또 예비부대가 있고요 그 뒤에 또 경비부대가 있고 최후적으로 경호대가 있습니다 탈중병을 치고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여러분 청와대 동문치면 5분짜리로 짧게 만들었을라 생각하세요 저자들이 무섭긴 무서운 거예요 국민이 무서운지를 이제 알 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리고 제가 안고가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재작년 10월 탄핵산택 때부터 깨지고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부서지기 이렇게 가슴에 상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동료들이에요 동지들입니다 피를 낳은 동지들입니다 우리 몇 명 돌아가셨습니까 지금 7명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00명 이상이 지금 깜빡에 닫혀있습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서로 욕하지 마시고요 서로 보듬어지는 거 안아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가 위로하는지 누가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위로해 줍시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이 우리 동지들이 스스로 옆에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탕이나 당장도 있으면 나눠주시고 서로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우리끼리 밀고 찍고 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기 모구만이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 차 나눠주려도 있습니다 단돈 백원도 좋고 천원도 좋고 만원은 좋습니다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끊없이 진행되는 건데 총알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헌금을 개수해 봤더니 200원도 나오더라고요 200원 난 그거 참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과부의 두 랫동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잘 사는 사람 엄청 예수님 시대 지금 예수님 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매년 전이라면 지금이 2018년이니까 예수님 나이가 2018년 2018세예요 예수님이 30살 때였으니까 그죠 한 1910,80년 전국입니다 잘난 사람들은 막 동을 금화를 막 집어넣으면서 흥미로운 흥미로운 지금으로 말하는 10원짜리 동전이죠 그죠 두 랫동 지금 우리 2원짜리 돈은 없어지지 마시죠 10원짜리 돈은 벗겨 없는데 두 랫동을 이 과부가 집어넣습니다 부끄러워서 원래 숨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얘기합니다 저 여자가 하는 돈이 오늘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 여자 이야기는 역사가 살아있을 동안 전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이 모인 돈 100원이 이게 가장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때 200원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눈물을 흐르는 걸 제가 느꼈는데 우리가 서로 돕고 우리의 가장 큰 뜻은 바로 우리 주머니 속에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눈이지만 서로 모아서 우리의 이 거룩한 싸움 거룩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